슬레이 땡치겠습니다 아나블리 ASM 아바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블리 김하나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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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은 한 구독자분께서 What's in my bag? What's in my bag? What's in my bag? 해달라고 요청해주셔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파우치를 소개한 적은 있었잖아요 그때도 고데기 영상 찍고 연달아서 파우치 영상까지 찍었었는데 파우치는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가방 속에 뭘 들고 다니는지를 한 번도 소개를 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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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제가 요즘에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가방을 만들어요 가방을 만듭니다 짜잔 잠깐만요 짜잔 이게 제가 만든 가방이에요 안에 가득가득 장기 느껴지시나요? 이걸 이렇게 이렇게 매고 다니는 건데 사실 어차피 제가 멜거라 이거를 검정 어깨끈을 검정색으로 했으면 훨씬 예뻤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매는 거라 실 담는 걸로 하느라 흰색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금 아쉽긴 한데 어 검정색으로 하면 예쁠 것 같아요 흫 근데 되게 어 제가 만든 가방들 중에 인기가 두 번째로 많은 제품이 이 가방이에요 사실 만드는데 손이 굉장히 많이 가가지고 이걸 받은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되게 이게 스퀘어백이여가지고 안에 내용물도 많이 들어가고 가득가득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어깨에 딱 이렇게 매고 다니기도 좋고 실용척 실용성면으로나 디자인면으로나 그리고 일단 튼튼하고 되게 제가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안 팔기가 아까운 거 있죠 그래서 손이 좀 많이 가서 힘들더라도 팔자 해서 올렸는데 좀 뒤늦게 올렸어요 그래서 만든 건 좀 됐는데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뒤늦게 올렸는데 반응이 제일 좋은 상품들 중에 한 가지가 이 제품입니다 안에는 자석 또 달아가지고 안 빠지게끔 그럼 가방 속에가 아니라 What's in my bag 이니까 원래 근데 What's in my bag에 가방도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나요? 제가 만든 가방이니까요 그럼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원래 제가 옛날에는 별명이 포부상이었어요 그래서 막 배낭 같은 거 이렇게 백팩 백팩 류를 많이 메고 다니고 되게 큰 가방들 있잖아요 진짜 백팩만한 가방 메신저 백 이런 가방들 위주로 들고 다니면서 되게 이것저것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일단 제가 인천에 살고 있고 일을 하러 서울로 왔다갔다 다니게 되면 보조배터리가 필수품이에요 보조배터리랑 충전기가 필수템이기 때문에 왜냐면 왔다갔다 할 때 인천에서 서울이나 경기도로 왔다갔다 할 때 짧으면 3시간이고 길면 다 6시간까지도 기본이 4시간 정도죠 왔다갔다 이렇게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들을 대중교통에서 버티려면 핸드폰이 필수고 이어폰이 필수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필수에요 배터리가 없으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배터리가 필수에요 그래서 보조배터리를 무조건 챙겨야되고 핸드폰 있어야되고 지갑 있어야되고 근데 사실 원래 짧은 거리를 왔다갔다 할 때는 핸드폰이랑 지갑만 있어도 되는데 여자분들은 하실거에요 핸드폰, 지갑, 틴트 이 정도만 있어도 되는데 조금 멀리 나갔나 싶으면 핸드폰, 지갑, 파우치 수정 화장해야 되니까 보조배터리에 충전기 챙겨야되지 이러면 짐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예전에 라이트업 사무실 반교에 있었을 때 제가 인천 살고 사무실 반교에 있어서 출근, 퇴근이 거의 다 6시간이 기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너무 늦게 끝났다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다 연습을 너무 열심히 했다 아니면 오늘 연습이 너무 늦게 끝났는데 내일 새벽에 나와야된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세정언니네서 잤어요 세정언니네가 반교이기 때문에 거기 집에서 그냥 자고 그랬기 때문에 막 짐같은걸 많이 챙겨다니고 했었던 그래서 주변 분들이 저한테 도라해봉이라고 부르고 막 없는게 없을 정도로 하나야 뭐 있어 이러면 다 내줘있어요 할 정도로 비상용품들을 다 챙겨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서론이 너무 길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일을 할때는 창원에 숙소생활을 하다보니까 거리가 숙소랑 이제 경기장과의 거리도 되게 좁아졌고 그리고 출퇴근 막 하면서 그런 지간들이 확 줄었고 집에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나갈 일이 없어졌고 원래도 집순이지만 지금 이제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나갈 일이 연저히 많이 줄어들었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한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서울에 갈 일이 생기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괜히 불안하고 그러니까 차를 그냥 끌고 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나갈 때 최대한 몸을 가볍게 나가는 나가게 되더라구요 일기 이동 범위가 좁아지다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이런 작은 사용가방이나 진짜 손바닥만한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바지주머니에 그냥 덮고 가드지갑 틴트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마이크로팩 같은 것도 메고 다니고 그 정도로 진짜 미니멀 라이프를 즐기고 있어요 아마 예전에 저를 알던 분들은 제가 이렇게 다닌다고 하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방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너무 별게 없어가지고 뭘 좀 더 넣어서 보여드려야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리얼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진짜 제가 쓰는 일등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자석을 열면 이렇게 짜잔 딱 봐도 뭐가 없어 보이죠 일단 이거부터 짜잔 지갑이에요 이거는 2019년도에 한 팬분이 NC팬분이신데 제가 그때 NC를 처음 만났을 때죠 2019년도면 창원 홈경기 때 선물을 주신 건데 여기 원래 랑방이라고 써있었어요 근데 너무 오래 써가지고 이게 다 벗겨졌는데 이게 원래는 카드 지갑인지는 잘 모르겠고 랑방향수를 선물받았는데 거기에 같이 들어있던 파우치인데 되게 예쁘고 되게 예쁘고 카드 지갑으로 쓰면 딱이겠다 싶어가지고 오래 간직하고 싶잖아요 선물받은 건데 그래서 카드 지갑으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으로 오래 써가지고 여기다 덕쓸었는데 근데 바꿀 수 없는 아이템이 되게 편리해요 지퍼로 돼있어가지고 이건 이쪽이 옆에 패션 랑 랑 랑 랑 랑 랑 저는 카드지갑을 사용합니다. 연금을 쓸 일이 거의 없기도 하고 연금이 생기면 반에 반 접어서 그냥 넣어요. 지금도 연금이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비상용 연금을 들고 다니긴 합니다. 그치만 쓸 일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지갑이 들어있었고 그 다음 짜잔 그 다음은 파우치입니다. 사실 집 앞에 잠깐 나갈 때는 파우치까지 안 들고 나가요. 근데 이제 외출할 때 기준으로 파우치 이것도 올해 팬분한테 선물받은 파우치예요. 근데 이게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언젠가 한번 꼭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엔 원치 파이밍 하면서 하면 되겠다 싶어 보죠. 색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코코로랑 뭘로 그래요? 지갑이랑 비슷한 소리가 나긴 하는데 조금 더 부피감이 느껴지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이번에도 파우치를 한번 열어봅시다. 그때랑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진다. 첫 번째로 스완이 코코 밀가루 쿠션 21호 미백 주름 개선 좌회전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곰표 곰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사실 이건 제가 산 건 아니고 제가 AR 모델 자격으로 WKBL 여자농구단에 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협회장님과 사진도 찍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물로 받은 겁니다. 스완이 코코 밀가루 쿠션 그냥 그냥 진짜 왔으니까 선물로 주신 건데 마침 제가 쿠션을 그때쯤에 다 쓴 거예요. 제가 원래 희생로랑 쿠션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제주도 갈 때 면세점에서 리필을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 리필 제가 사용하는 호수가 계속 품절인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그게 인기가 많은 제품이니까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아서 괜찮아서 쓰고 있어요. 사실 저는 쿠션은 거의 수정 화장할 때나 아니면 거울 보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베이스는 항상 파운데이션으로 하기 때문에 쿠션의 그런 역할이 막 엄청나게 크지 않아서 그냥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은 아이고 짜잔 저는 THC 기름종이 저는 어 수무지거든요. 수분부족형 지성 그래서 D존은 약간 번들번들거리는 경향이 있어서 여름에는 기름종이를 꼭 챙겨나니면서 수정화장을 했고 그래요. 특히 촬영할 때나 그런 영상 촬영할 때나 사진 촬영할 때나 그리고 제가 약간 이렇게 이렇게 광이 나는 메이크업이 안 어울리는 스타일이여가지고 조금 매트하게 표현을 하는 편이라 기름이 살짝 올라오거나 광이 나면 바로 죽여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름종도 여름에는 그릇스템이죠? 근데 많이 안 썼네요. 다음은 가그린 전에는 사탕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그린 있네요. 동아제약 가그린 질미리 의약 웨프 이것도 이제 밖에서 어 입이 너무 텁텁할 때나 양치가 없는데 양치를 너무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일 듯 이렇게 옹 옹 하는 가그린은 부피가 커서 조그만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미니팩에 넣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칙칙 뿌리는 걸로 챙겨다닙니다. 가그린 칼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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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칼 칼 칼 자 다음은 여름의 필수품이죠 선스틱입니다 근데 이게 겉에 이렇게 써져있는게 달랑달랑해서 뛰어버렸어요 걸리적거려서 그래서 어디 제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유통기한만 알 수 있어요 2023년 7월 6일까지 얘는 되게 비니비해가지고 가방에 들고 다니기 괜찮게 열고 싶은데 이렇게 얘를 이렇게 바르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에이울 촬영자 제주도를 자주 갔으니까 제주도에서 자꾸 되게 선크림을 많이 바른다고 바르는데 되게 타는거에요 그러니까 눈에 띄게 타는게 아니라 질금질금질금 타서 누적이 되니까 나중에는 막 이렇게 이렇게 탄거에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구장이 실매다보니까 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요즘에 되게 많이 느끼는건데 얼굴에는 화장 전에 선크림도 되게 많이 바르고 화장도 기능성으로 자외선 자단이 다 되게끔 나와가지고 얼굴은 하나도 안탔는데 여기 목 아래로는 안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을 다 지워도 얼굴만 하얗더라구요 그래서 되게 몸만 감았고 얼굴만 하얗고 화장을 안했는데도 그래서 몸도 더이상 나면 안되겠다 라고 느껴서 선스틱을 구매해서 틈틈이 촬영중에 촬영중에 이동할때라던지 움직일때 쉬는시간에 틈틈이 어깨나 여기 목 이런 라인같은데 발라주고 있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해가지고 들고 다니기 좋더라구요 어디 제품이 건지는 까먹었습니다 쿠팡에서 샀어요 그리고 역시나 또 나온 마몽드 오늘도 거 발랐어요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 밤 인텐스 19호 블러드 오렌지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 밤 인텐스 19호 블러드 오렌지 참고로 저는 어 봄웜 브라이트 봄웜 브라이트 봄웜 브라이트 톤 내 사람입니다 네 립스틱 틴트 립밤의 장점만을 한번에 담아 부드럽게 밀착되는 크레용 타입 컬러 립밤 근데 립밤의 느낌은 없어요 이게 립밤이라고 설명되어있는건지 지금 알았네요 립밤의 느낌은 전혀 없고 사실 얘가 질감이 좋거나 그런 사용성이 뛰어나고 그래서 사용한다기보다 저는 색깔이 저한테 너무 잘 어울려서 그래서 아직까지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진짜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은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거에요 몇동째 쓰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많이 쓰고 있는 바몽드 그릴리 틴트 컬러 밤 인텐스 19호 블러드 오렌지입니다 지금도 바르고 있어요 지금도 바르고 있어요 이것도 마우치 들어있구요 그리고 이거 페리페라 얘는 새로운건데 페리페라에요 얘는 최근에 많이 발랐는데 생얼에 바르기도 괜찮고 약간 톤다운된 메이크업 했을때 바르기도 괜찮고 이런 컬러인데 색얼에 바르기도 괜찮고 약간 톤다운된 메이크업 했을때 바르기도 괜찮고 요즘에 A홀 촬영할때 항상 이거 발랐어요 왜냐면 자연진화적이고 그런 그런 A홀의 그런 뭐랄까 그 브랜드 이미지에 빨간 립스틱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런 톤이 맞는 그런 립스틱을 바르기위 이걸 항상 발랐습니다 A홀 촬영할때 바른 립스틱은 주로 아마 이거일거에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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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4호 인간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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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인간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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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하얗고 예쁠 것 같아요 인간벚꽃 인간벚꽃 자 다음은 제의로 생긴거에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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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트 찍겠습니다 자 얘는 어피치 어피치거 맞아요 어피치 꼬리빗인데 아마 키포공항 편의점에서 산거 같아요 그냥 꼬리빗이 필요해서 샀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가르마를 탈 때 꼬리빗이 있는게 좋거든요 이렇게 나 친구 맞나? 여튼 꼬리빗 양갈래할때도 좋아요 양갈래할때도 좋아요 뒤에 정갈하게 가르기도 좋고 꼬리빗은 좀 있으면 편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때도 아마 제주촬영 가기 전에 갑자기 생각나서 공항 편의점에서 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꼬리빗입니다 샹샹샹샹샹샹 꼬리빗 꼬리빗 이렇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도 되고 바우치에 넣어도 되고 미니백에 넣어도 되고 어디든 다 들어가는 크기 그리고 빠지지 않는 닥터에쓰리 립케어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립밤이 단종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립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단종되기 직전에 몇 개를 더 보내주셨어요 앞으로 단종될거라고 그래서 아직 꾸준히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닥터에쓰리 립케어밤 아마 이 제품도 제 영상 꾸준히 마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촉촉함이 느껴지시나요 립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이 친구들입니다 핀걸핀 이라고 하는건데 제가 앞머리를 기르고 나서 그 엄청 큰 왕구르프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구르프를 하고 나서부터 언제 어디서나 그걸 밟고 다니기엔 조금 창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용실 선생님이 핀걸핀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꼽아서 뿌리 볼륨을 살려주면 좋다고 여기는 어쨌든 구르프로 말아야하지만 구르프로 아침에 말아놓고 얘는 프리 볼륨은 촬영 들어가기 직전에 조금씩 집어넣고 그래서 핀걸핀을 이렇게 옛날에 제가 완전 완전 옛날 잠깐 활동을 하던 시기에는 이게 있었는데 치열이 더 복귀를 하면서 이걸 사용할 일이 없어서 다 다 버렸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집은 상태에서 스프레이를 뿌려도 되고 경기장에서도 유용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우치에 꼭 넣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파우치 안에 제품은 끝났고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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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안에 있는 것 짜잔 핸드폰입니다 제가 처음 태어나서 처음 사용하는 아이폰 이자 짜잔 제 첫번째 굿즈 인 굿즈 와 제 유튜브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는 굿즈인데 보신 분들은 보신 적 있겠죠? 이 핸드폰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나도 보고 싶은 너무 귀엽지 않나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와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 그리고 제가 가지고 다니는게 마지막으로 에어팟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남동생을 지금 빌려준 상태라 안넣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방에 넣어 다니는거 핸드폰 지갑 파우치 에어팟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은 이제 탈탈 아무것도 안들어있어요 잘 잘렸습니다 어때요? 제 가방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생각보다 별거 없지 않나요? 그쵸? 제가 만든 가방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아이디어스랑 에이블리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이런거 뒷광고는 아니고 앞광고가 제가 만든거인가요? 그럼 뒷광고는 아니고 여러분 오늘도 잘자요 하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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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잘자요 안녕